이 적의 역사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어둠에 관세가 나섰어 예수로 역사하시고 이 예수로 이곳에 하나님 감추한 주 예수의 영성적 기록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본부에 붙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오. 저의 성령께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올 수 없는 생명운동, 현대운동, 저의 생명 역사하시오. 이 적의 역사는 모두 헌간세가 모르게 역사하시오. 저의 영역 역사하시옵소서. 저의 영역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역사하실 수 없이.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농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본부 운동 권독을 하시는 주님, 내 영역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일교 corps의 인자들을 역사하기로 원합니다. 저의 영역을 주님의 역사하기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에 주기를 성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헤드메건스가 무너질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수준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 역사연팔수인 누리아 바이오 오바다 호리스길 아굴라부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예수께서 주님께서 준비한 하나님 새생명 새신자와 만남의 축복을 내어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게 하시고 내 역사에 주기를 성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여 약현된 자를 만나게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정치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오. 주여 주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한 자를 만나게 역사하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행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도록 주님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분간힘으로 농어로 할 삶을 만나게 하나님의 생명을 운영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성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밝혀있는 이 어둠 행여 가운데 형차의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산을 넘기듯이 우리를 넘기듯이 하나님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농어로 할 수 없는 모든 전도운동 성경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환경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극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자의 영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응원합니다.